편히 서툰 것도 잘못인가요? 날 차가운 오후 시에 따뜻한 여잔데 그녀 좋아한단 말은 되는가요? 솔직하게 난 말하고 싶어요 사라져? 아니 사라지지마 네 맘을 보여줘? 아니 보여주지마 하루 종일 머릿속에 네 미소만 너를 그냥 한번 만나볼래요 나 오늘부터 너랑 섬을 한번 타볼 거야 나 매일매일 내게 좀 봐도 알 거야 밀가루 문무는 나를 떨레 썰어도 너랑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거야 넌 넌 스윗한 넌 정말 단컴한 걸 넌 넌 스윗한 넌 넌 스윗한 넌 Script